예이름은요 조잉 유안디 템퍼를. 연지이름은 그렇습니다. 조잉 유안디 유안디 템퍼를. 구글맵에 나와있는 발음은 그렇습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현지시가 오후 12시 50분 즈음이구요. 여기는 로투스 폰드에 있는 조잉 유안디 템퍼를. 사당입니다. 사당. 도교 사당이군요. 여기도 도교 앞에. 도교라고 딱. 거대한 도교 관련 신상을 설명하고 있죠. 조잉 유안디 템퍼를. 그렇답니다. 구글 이름만 보고 왔는데. 뭐지? 베이징 키오스크. 제이 뱀퍼러. 그린 뱀고 블랙. 제가 측면으로 해서 들어왔건 여기는 주차장이고. 북극 땅인가요? 모르겠다. 한자 공부 새로워. 웬 음악소리가. 위사당도 상당히 사이즈가 있네. 시간은 이렇게 9시 40분까지. 가라오케 분위기인데요. 우와. 네. 한번. 상당히. 상당히. 이렇게. 들어오는데.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가라오케입니다. 가라오케 현지인들이. 동전 넣고. 노래 부르는 곳이구요. 한낮이라서. 그래도 오늘은 해가 떴다 졌다. 구름이 꼈다. 또 비꼈다. 뭐 이러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적은가. 아님. 몰래 이런가. 올 처음 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한번 보고 가야지 하는 마음에. 오기가 생겨서. 여기저기. 그냥 한번. 볼. 볼거리면서 걸어봅니다. 그래도 군데군데. 여기. 백인들도. 여기 온 관광객. 어. 방문객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보여요. 보이죠. 어후. 우와. 크다. 확실히. 이렇구요. 측면. 정자. 평진. 어. 아기들. 놀 수 있네. 이런 것들도. 여기있구요. 어. 아기들.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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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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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잠겨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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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잠겨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아야. 아파라. 남탐은 밭입니다. 네. 문이 잠겨있군요. 입구에. 그러면은. 못 올라간다고. 저건. 던지. 하지. 네. 한번. 끊고 갑니다. 아. 아. 아.